웹스퀘어, 퀵 가이드입니다. 다국어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유즈로켈과 유즈아이템 로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선택성 컴포넌트의 선택 항목을 브라우저 언어 설정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 컴플릿 체크박스, 체크 콤보 박스, 멀티 실렉트, 레기오, 그리고 실렉트 박스까지 총 6개의 컴포넌트입니다. 먼저 컨피그 파일에서 랭귀지 팩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유즈 랭귀지 팩 항목을 트루로 설정하고 각 언어 파일의 위치를 추가하십시오. KOJS 파일입니다. 브라우저가 한국어 설정을 사용할 때 001은 서울로, 002는 부산으로, 003은 대구로, 004는 제주로 표시합니다. 혹은 브라우저가 영어 설정을 사용할 때 001, 002, 003, 004 각 항목은 영어로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제주로 표시합니다. 각 컴포넌트의 선택 항목을 다국어로 표시하려면, 유즈 로켈 속성과 유즈 아이템 로켈 속성을 모두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피그 설정을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우클릭하고 프라퍼티를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웹스퀘어, 엔진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언어팩 관련 설정과 각 언어 파일 위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OJS 파일입니다. 각 키에 대해 표시할 한국어 텍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ENJS 파일입니다. 각 키에 대해 표시할 영어 텍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면 파일에서 오토컴플릿을 더블 클릭하면, 001부터 004까지의 선택 항목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체크 콤보박스 역시 선택 항목이 001, 002, 003, 00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멀티 셀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001에서 004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디오입니다.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트박스입니다. 역시 001부터 004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설정,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브라우저 언어가 영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설정, 고급,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브라우저 언어가 한국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브라우저 모두 언어 설정에 상관없이 모든 컴포넌트가 001, 002, 003, 004를 선택 항목으로 보여줍니다. 화면 파일에서 Auto Complete을 선택하고, Use Locate 속성과 Use Item Locate 속성을 모두 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재로딩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영어로 도시 이름이 표시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재로딩해 보겠습니다. 도시 이름이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체크박스의 Use Locate 속성과 Use Item Locate 속성을 모두 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에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멀티 실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디오도 설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박스까지 모든 컴포넌트의 Use Locate 속성과 Use Item Locate 속성을 모두 툴로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십시오. 영어를 사용하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재로딩합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선택 항목을 영어로 표시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재로딩합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선택 항목을 한국어로 표시합니다. 이처럼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언어로 UI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